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머리에 새로 했구요 오늘 내용은 기상 관련된 뉴스 인데 굉장히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경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명을 알지 못하면 들리지 않을 경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명을 알고 그 지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알면 더 좋구요 대본은 올려놓을 테니까 대본을 보시고 나서 지명을 짚어가면서 복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더나 있잖아요 모더나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제약회사라는 건 알지만 모더나를 발음을 다하나 라고 하잖아요 다하나 그래서 더나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더나만 들리는데 다하나 다하나 이렇게 들리는데 이 더나만 들었을 때 이게 모더나라는 걸 알지 못하면 모더나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유명사 지명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명도 발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더나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려면 발음까지 알아야 되는데 발음을 들어서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그 단어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다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이미 들으신 줄로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전환을 해볼게요 내용은 따로 듣지 않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Thank you는요 Thank you는 지난 번 소식에서 연결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As I mentioned a moment ago As I mentioned a moment ago As I mentioned a moment ago That storm That storm As I mentioned a moment ago As I mentioned a moment ago That storm system now moving As I mentioned a moment ago That storm system now moving As I mentioned a moment ago That storm system now moving That storm That storm Storm system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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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죠 Moving 움직이고 있다는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storm system은 그냥 stor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풍이 폭풍이 폭풍이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West to East West to East West to East West to East 로 갑니다 West to East West to East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서쪽으로 갑니다 서동쪽이죠 서동쪽 죄송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다 아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화살 표시로 하자면 이런 식으로 예 안 보이네요 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작지 다시 지우고 하여튼 이쪽에서 저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몰아쳤던 지역을 다시 그 지역에 다시 폭풍이 몰아친다는 얘기가 되겠죠 웨스트에서 위스트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 중인데 아까 깠던 지역을 또 깐다 깠던 지역을 태풍이 깠던 지역을 또 지나가게 됐다 이런 얘기죠 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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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더링 겨울 배터링 더 웨스트 배터링 더 웨스트 배터는 이제 배트로다가 때린다 타격을 한다 지금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얘기죠 서쪽 지금 서부 지역에 서부 지역에 지금 폭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폭풍이 이제 서부를 지금은 서부를 지금 타격을 하고 있다 강타하고 있다 몰아치고 있다. 서부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부를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Flooding, Flooding Rain, and Mud Slides Flooding Rain은 폭우가 되겠고요 Flood가 범람, 홍수잖아요 홍수가 날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Mud Slides는 진흙이 내려오는데 산사태 라고 쉽게 말해서 산사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looding Rain, and Mud Slides In California, Silverado Can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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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안 되셨을 거예요 왜냐, 이 지명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In California, Silverado In California, Silverado Canyon In California, Silverado Canyon에서 이제 폭우와 산사태가 나고 있다 In California, Silverado Canyon In California, Silverado Canyon people rescued from their homes today people rescued from their homes today people rescued from their homes today 각자 집이 각자니까 홈에다 s를 붙이구요 홈에다 s를 붙이면은 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고 그냥 집입니다 주택의 뉘앙스가 되겠어요 그럼 people rescued from their homes today 오늘 그들의 집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갇혀서 이제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집에서 이제 구조가 됐다 집에 있다가 이제 구조가 됐다 사람들이 어 레스 큐 from their homes today 이거 폰트 좀 바꿀게요 좀 시원시원하게 크기도 좀 바꾸고요 이게 명조체로 유명한 명조체 로맨스 명조체로 바꿉니다 극단적이란 얘기인데 아주 폭설이 되겠죠 폭설하고 이제 폭풍 윈드는 바람풍 이니까 폭풍 폭설하고 이제 폭풍이요 폭설하고 폭풍이 어디에 피해를 입히냐면 도시 에elling 예.. 에... 예... 이 조회에 yo 이 éléments snow and wind is shutting down parts of I-80 I-80도 잘 안 들렸을 것이고 배경지식이 없으면 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I-80, 일단 I-80는 interstate입니다 interstate입니다 주간도로라고 해서 주와 주를 연결하는 도로 주간도로, 80번 주간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 국도, 1번 국도, 2번 국도 하듯이 80번 주간도로의 일부 지역을 폐쇄시켰다 무엇이? 폭설과 폭풍 때문에 폭설과 폭우가 80번 주간도로의 일부를 봉쇄시켰다 뭐뭐 때문에 봉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폭설과 폭풍 때문에 80번 주간도로가 일부 폐쇄됐다 일부 봉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I-80, and wind shutting down parts of I-80 This is near Soda Springs, California 80, this is near Soda Springs, California 80, this is near Soda Springs, California 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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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ar Soda Springs, California 이것도 지명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들릴 수가 없겠죠 Soda Springs, 근방에 있는 곳입니다 This is near, this는 잘 안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빠르게 말하다 보니까 이게 압축이 되어버렸죠 This is near, this is near Soda Springs, California 이렇게 얘기를 하니깐요 Yeah, Soda Springs, 근방, California, Soda Springs, 근방입니다 This is near Soda Springs, California Chief Meteorologist, Ginger Z, backwards Chief Meteorologist, Ginger Z 지지, 진저리가 날 겁니다 발음이 빨라 가지고요 Chief 수석 기상학자인데 기상 전문 기자 기상 전문 기자라고 보면 되겠죠 Ginger Z가 다시 연결합니다 Ginger Z 기자를 다시 연결하는데 Back을 다시 연결한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어제일 수도 있고 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이제 기상 관련 속보를 기상 관련 보도를 이 Ginger Z가 했는데 또 Ginger Z를 연결합니다 이러한 뉘앙스로 Back with us tonight Timing all of this out Timing all of this out Timing all of this out 이 모든 상황을요 Time out은요 시간의 추위별로 상황을 보도한다 시간의 추위별로 어떤 상황을 추적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ime out이요 찾아내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Timing all of this out Hey Ginger Hey David, more than five 기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Hey Ginger 기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진저입니다 Hey David, more than five Hey David Hey David Hey David Hey David Hey David David viewer 앵커 이름입니다 more than five Feeet of snow He's a good idea He's a good idea Hey David More than five Feeet of snow Already more than five Feeet of snow Yeah, more than five Feeet of snow More than five Feeet Of snow 5피트나 넘는 눈이요 5피트도 넘는 눈이 5피트도 넘는 눈이 이미지요 네, 이미지 만들어진 눈이 이미지요 이미지 만들어진 눈이 이미지요 already making its way through make once way to 하면 make는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죠 동사인데 make once way through 무엇을 통과한다는 얘기고 make once way to 어디까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5피트도 넘는 눈이요 이미 어디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making its way through 어디를 통과하고 있냐면요 making its way through making its way through making its way through 시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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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에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there is still a bit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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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남았다는 뜻인데 직역을 하자면 약간 남았다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통과가 안되고 약간 남았다는 얘기죠 조금 있다가 완전히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파츠트 유쥬얼리죠 파츠트 유쥬얼리 파츠트는요 아주 바싹 말린다 바싹 말린다는 얘기인데 고온 건조한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로스앤젤레스가 평상시에는 아주 바싹 말라있어요 아주 건조하고 아주 따뜻하고 건조해서 바싹 말라있다 말라있는데 소 파츠트 유쥬얼리 소 파츠트 유쥬얼리 로스앤젤레스 소 파츠트 유쥬얼리 소 파츠트라고 했네요 소 라고 했네요 아주 그냥 바싹 말라있는데요 아주 건조한 날씨인데 아주 건조한 날씨인데 아주 건조한 날씨인데 강수량이 2인치도 넘는 넘는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데일리 레코드 데일리 레코드 이게 바로 뭐냐 일일 신기록이란 말이에요 데일리 레코드라고 했으니까 데일리 레코드라고 했으니까 일일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거의 비가 안 내리던 데인데 비가 엄청 많이 왔다 그러니까 zeg 건으로 going to turn into is now going to turn the storm is now going to turn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폭풍이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어디로, into, 어디로 들어가느냐 방향을 전환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방향을 전환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로키산맥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로키산맥 그 이후로 로키산맥을 지나서 그쪽으로 지금 폭풍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도는 뭐 it's going to be 인데 it's gonna be 라고 하죠 it's gonna be all about wind it's gonna be all about wind 바람뿐이다 라는 얘기인데 바람이 엄청 심하다 심할 거다 바람이 엄청 심할 거라는 거를 이렇게 강조적으로 all about 강조적으로 표현했습니다 it's gonna be all about wind for millions of folks for millions of folks for millions of folks for millions of folks 폭스 폭스 폭스는 사람이죠 수백만 명,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수백만 명한테는 엄청난 바람이 엄청난 폭풍이 예상됩니다 수백만 명이 엄청난 폭풍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잠깐만 지우고요 지우고 다시 갈게요 차이 형 아 42 예 구수는 이제 쎈 바람이죠 쎈 바람 Per hour gust라고 하는데 gust는 이 단어를 모르면 잘 들리진 않았을 거예요 gust는 태풍입니다 돌풍입니다 돌풍 아주 큰 센 바람인데 시속 40에서 70마일 정도 되는 센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 얘기를 하겠죠 어디에서 어디를 간다고 하면 from이 나올 것이고 From the Texas Panhandle 이게 어디부터 있는지 전치사는 강세가 없어서 잘 안들려요 콜로라도 텍사스 Panhandle in Colorado 콜로라도의 텍사스 Panhandle 로부터 텍사스 Panhandle in Colorado All the way up to the Upper Peninsula All the way up to the Upper Peninsula All the way up to the Upper Peninsula All the way up to All the way up to All the way up to 어디까지 할 때 그냥 to만 써도 되지만 생동감 있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렇게 쓰면 from to 그렇게 하는 것보다 From 어디 Panhandle in Colorado 한 다음에 All the way up to All the way up to 어디까지 아주 생동감 있는 표현이죠 Upper Upper Upper는 북주 북부를 얘기하는 거죠 Upper 어디라고 Upper Peninsula Peninsula of Michigan Upper Peninsula of Michigan 미시건반도의 북부지역까지 엄청난 돌풍이 몰아칠 것이다. 그거를 예상을 하고 계셔라. Watch for는 무언가를 예상하다라는 뜻인데요. 그 돌풍을 예상하고 계시라. Watch for that for but also watch for but also watch for record highs. Record highs. Record highs. Record highs. Record highs. Record highs. 기록을 경신해. 기록경신. 기록적인 돌풍. 기록적인 어떤 기후현상들을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스트 돌풍도 예상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뭐 다른 이제 1일 신기록. 1일 기록. 1일 신기록도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라. 어떤 건지 다음에 나옵니다. We are talking about dozens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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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가지가 아니라요. 한두 가지나 십수 가지. 십수 가지. 예를 들어서 뭐 비라든가 뭐 바람이라든가 뭐 이 지역 저 지역 뭐 할 것 없이 이걸 다 합하면 신기록 경신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십수 가지가 된다는 얘기에요. 수십 가지. dozens of them. 수십 수가 지나 십수가 지나 된다. 기록이 깨지는 게 지금 십수가 지나 된다. 육수 volverARE, 양평 Snore. 하 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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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owns. 시ב bor이深지 말다. Pet, segundo. 하나,Ñ국r's are using установwirtschaft. 부부부 transplanting together forgive라. 우리가 어떻게 잘 잘 부탁 systems channel. 자gying system Bunu voyage, 그리고 열 것이지만 refrigerator를 삭 Treaty, 그리고 hills 이지개장ier. 그리고 하루 종 filled with 소리 1일 신기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신기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POT까지 나와줘야 되고요 12월 기록 역사상 12월 올타임이라고 하면 전 역사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 역사를 통틀어서 12월의 기록이 깨진다 12월 기록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타임 디셈버 레코드 히트 레코드 히트이라고 했네요 레코드 히트 열 기온 엄청 덥다 기록적으로 기록적인 폭염 폭염까지는 아니고 지금 철이 좀 12월 때라 12월이라 폭염은 아니고요 하여튼 기록적인 기온이다 기온이 굉장히 높다 12월 치고는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히트라고 돼 있죠 히트 파서브 투모로 내일 12월 기록이 깨질 수도 있겠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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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가 나오면 반드시 혀를 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충 발음하는데 혀를 빼기 때문에 when that처럼 들리는 거예요 that이 혀를 빼기 때문에 that처럼 들립니다 when that happens, when that happens,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기록적인 폭염이 12월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을 하면 기록적인 기온이 엄청 높아지면 한마디로 기온이 엄청 높아지면 when that happens, just like we saw last week when that happens, just like we saw last week when that happens, just like we saw last week just like we saw last week just like we saw last week 지난주에 우리가 겪었듯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지난주에 우리가 겪었듯이 It's inevitable. just like we saw last week It's inevitable you get severe storms It's inevitable you get severe storms It's inevitable you get severe storms It's inevitable 고온 현상 고온 현상 고온 현상 폭염이라고 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요 inevitable inevitable 불가피하다 불가피한데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You get It's inevitable you get It's inevitable you get This time inevitable you get severe storms It's inevitable you get severe storms It's inevitable you get severe storms You get severe storms You get severe storms Severe storms Severe storms Severe storms 폭풍이 지금 예상이 된다 불가피하다 폭풍이 불가피합니다 폭풍이 몰아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 이제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 여기 어떤 기류의 영향을 타서 폭풍이 조성이 되고 그런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폭풍이 불가피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마침표 찍고 그다음에 this time 이번에는요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제 생각 이번에 제 생각에는요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요 Southern Minnesota Parts of Iowa, Southern Minnesota Parts of Iowa, Southern Minnesota Parts of Iowa? 그 다음에 미네소타에서 Parts of Io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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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왜 했냐면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미네소타가 있고 밑에 보면 아이오아가 있어요 미네소타 서든이니까 남부쪽이니까 아래쪽이죠 아래쪽이고 아이오아는 아이오아하고 이제 합쳐지니까 아이오아의 일부지역 즉 아이오아의 일부지역 미네소타 남부 즉 아이오아 일부지역은요 아이오아의 일부지역은 Could even see tornadoes 라고 하죠 Could even see tornadoes 토네이도를 목격할 수 있다는 얘기는 토네이도가 볼 수 있다. 토네이도가 몰아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Southern Minnesota와 Parts of Iowa에는 아이오아에 토네이도가 볼 수도 있겠다. 엄청나죠? 토네이도가 볼 수 있겠다고 하니까 아이오아에서 토네이도가 볼 수 있겠다고 하니까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 And then that same area는 어딥니까? 미네소타 남부하고 아이오아 일부 지역을 얘기하겠죠? And then that same area hit so hard, David. And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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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깨끗이 와가지고 So hard hit hit so hard So hard Yeah 이제 토네이도의 토네이도의 피해를 입었던 그 지역은요 So hit so hard 큰 타격을 입은 그 지역은요 Could see flat hit so hard David Could see flash flooding Could see flush flooding Could see flash flooding Could see flush flooding Could see flush flooding 그러니까 토네이도가 불어 닥친 다음에 불어 닥친 다음에 Flush flooding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플러쉬 플러드는 돌발적인 홍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토네이도 다음에 엎친 듯 엎친 격이다. front는 전선인데 어떤 전선을 얘기하냐면요 이런 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전선이 이제 차츰 둔화되면서 차츰 둔화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홍수가 돌발적인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앵커의 말이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고 있습니다. front의 전선이 front의 전선이 그 레코드 hits the record warm hit the record warm hit the record warm 그래서 기록적인 기온을 경신할 때 전선이 기록적인 더위를 몰고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도 알고 있다. 진저 땡큐ск 진저 땡큐 천젠 탱 And as I mentioned a moment ago that storm system now moving west to east going to hit that region again already battering the west at this hour flooding rain and mudslides in California's Silverado Canyon people rescued from their homes today extreme snow and wind shutting down parts of I-80 this is near Soda Springs California chief meteorologist Ginger Zee back with us tonight timing all of this out for us hey ginger hey David more than five feet of snow already making its way through the Sierra there's still a bit left Los Angeles so parched usually had more than two inches of rain a daily record but the storm is now gonna turn into the Rockies and beyond it's gonna be all about wind for millions of folks 40 to 70 mile per hour gust from the Texas Panhandle in Colorado all the way up to the Upper Peninsula of Michigan so watch for that but also watch for record highs we're talking about dozens of them and not just daily records but all-time December record heat possible tomorrow when that happens just like we saw last week it's inevitable you get severe storms this time I think southern Minnesota parts of Iowa could even see tornadoes and then that same area hit so hard David could see flash flooding as this front slows down yeah we know what happens when the front hits that record warmth Ginger thank you again tonight we disciples gathered in a small room not far from Golgotha some were frightened I remember one saying that's it it's over he was just a gentle prophet someone else said we saw him heal the lame and turn water into wine he even raised the dead and yet he couldn't save himself at the end all seemed lost we were so confused every day with Jesus was a special day he was our teacher our leader and friend we listened to him we listened to his teachings and followed where he led not knowing it would soon come to an end we watched him calm the sea turn water into wine he showed such great compassion as he healed the lame and blind but who was this Jesus so powerful and wise was he a prophet or king was he a prophet or king we were fathers of the life we were seekers of his kingdom we thought he was the one who was sent to redeem us we thought he was the one who was sent to redeem us we said he was God's son how can we go on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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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suffered and He died on the cross, the cross. We were fathers of the Lord. We were seekers of His kingdom. We thought He was the one He was sent to redeem us. He said He was the Son. How can we go on? We were fathers of the light. Now all hope is gone. We were fathers of the light. Now all hope is gone. All hope is gone. 아멘